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어봤어요. 뭐 제목 가지고 뭐라고들 하는데 그래요 제가 제목에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호소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였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먼저 남편 등을 때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요. 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. 무엇보다 아기 있는 앞에서 소리 지르며 싸운 모습들 부모들 자격 없는 행동인 거 역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반성도 하고 있고요. 그런 만큼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도 물론 대부분 욕이지만 그냥 따끔한 충고처럼 보이고 그때 당시 제 자신이 너무나 쪽팔리고 또 부끄러워져요. 근데요. 저는요. 남자 여자 편을 가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제 몸과 정신이 제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거든요. 물론 또 그럴 때마다 남편 역시 저를 많이 도우긴 했지만 작은 말다툼이 생기거나 하면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아니 임신하기 전부터 있었던 건데 즉 연애할 때부터 예를 들어 성질나면 빨래 건조대를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든지 그게 아니면 옷걸이를 바닥에 집어던진다든지 또 때로는 혼잣말로 욕을 하면 욱하는 모습도 들어 있었거든요. 평소에는 괜찮지만 일단 화가 나면 불같은 성격인 남편이었어요. 그리고 저 역시 막 순종적인 성격은 절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강한 마찰이 생기고 아무튼 저희 두 사람은 성향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안 맞아요. 그럼 왜 결혼을 했냐?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요.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잘 맞고 좋은 사이거든요. 싸움과 푸는 과정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. 물론 싸움을 하더라도 저희들처럼 끝장을 볼 생각으로 서로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겠지만요. 저희는 갈 때까지 갔어요. 그리고 담배에 대한 부분. 연애 때부터 다 알았으면서 왜 결혼을 했냐? 그냥 하지 말지? 이런 댓글들 참 많이 달렸는데요. 저는요. 그러니까 담배를 아예 안 피우는 입장에서 금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건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거라 생각을 했어요. 또 애초에 결혼은 술, 담배 안 하는 남자랑 할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남편이 그랬거든요. 바로 어? 나 그거 끊을 수 있다? 담배는 말이지 그 사람 의지에 달려있는 거고 나는 의지가 있어. 끊을 거야. 등등등. 나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을 하고 결혼까지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담배를 끊겠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한 건데 나는 그 말을 철삭같이 믿고 결혼했던 건데 그래요. 그걸 믿은 제가 바보죠 뭐. 아니 저도요. 전자담배까지는 허용을 해줬어요.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전자담배를 피라고. 하지만 남편이 야 전자담배 따위 피울 바엔 차라리 그냥 끊는 게 나아 이런 말을 했었고 그러더니 결국엔 연초를 계속 저 몰래 피워온 겁니다. 숨기면 뭐해? 냄새가 쓱 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물어봤을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? 담배 안 피웠어? 이런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저도 실망을 한 거라고요.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 담배 하나 가지고 이게 뭔 난리냐. 대체 이게 뭐라고 이혼각서까지 쓰게 만드냐. 등등등. 나름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. 하지만 그럼에도 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담배를 끊겠다는 말을 믿었던 거고 거기다 전자담배를 합의를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지가 먼저 끊겠다고 해서 나는 그걸 믿고 기다린 거거든요. 그런데도 계속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담배 말고 다른 거짓말도 하면 어쩌지? 이런 불안과 의심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고요. 부부간의 믿음과 신뢰를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저로서는 남편을 의심하고 못 믿게 된 거 아니냐고요. 제 말이 맞잖아요. 이런 약속도 안 지키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.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냐고. 같이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걸까? 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약속은 안 지키니까요. 그리고 제가 먼저 남편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꽝 쳤대요. 그런 뒤에 남편이 똑같이 한 번도 안 지고 제 팔뚝을 때리고 그랬던 거. 뭐 이거는 여자가 때렸다고 남자가 똑같이 때리냐? 쫌팽이다.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잘못했고 그냥 서로가 잘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연예기관을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서로의 얼굴에 손을 들어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굳이 따지면 얼굴에 손을 먼저 댄 건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라고요.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. 얼굴에 손을 올린 거. 이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모유수유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글도 올린 거예요. 아마 그래요. 모유수유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보니까 예민한 상태니까 평소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. 특히 악이 보름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뭐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왈가왈부하는 거 자체가 그냥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. 아마 남편도 지금 많이 힘들 거고 상처도 받았을 겁니다. 왜 안 받았겠어요. 차 맞았는데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만 피해자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너무 답답한데 어디 터놓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혹시 산후 우울증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여기라도 글 써가지고 그렇게 좀 하소연 좀 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거였다고요. 사실 저희 부부 임신 중에도 많이 싸웠고 싸움의 횟수나 수위도 좀 줄여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고 특히 이젠 아기까지 태어났는데 옛날과 달리 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점점 더 세지는 수위에 답답했고 또 남편 거짓말도 하고 하니까 실망을 한 거였어요. 물론 제 스스로한테도 실망하고 답답함을 느꼈죠. 여하튼 이제 앞으로는 저희 아기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제 성격부터 죽이고 또 좀 힘들다고 남편한테 막말하거나 먼저 툭툭 치고 이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따끔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댓글 1번 아니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당장 이혼하라니까요. 남편이 이혼각서 썼다며 그냥 이혼하라고 아니 왜 이렇게 혁악이라 어쩌라고 2번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서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질만 하고 있네 네가 수유를 하다 맞은 건 상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 패는 건 괜찮다 이겁니까 지금 3번 어? 이건 뭐 끼리끼리 만났구만 말하는 거 보니까 너 말이야 너 평소에도 손이 자주 올라가는 거 같은데 어? 그지 같으니까 어린 자식 팔지 마라 애가 보는 앞에서 애 아빠 툭툭 치고 때리고 밀치고 그랬잖아 너 안 그래? 딱 걸렸어 너 4번 이건 뭐 남편한테 아구창 쳐맞고 막 징징거리다가 댓글로도 오지게 쳐맞더니 되게 착해졌구만 끌 끌 끌 끌 5번 추각을 보니까 이제야 좀 알겠다 너 평소에도 남편 많이 때렸네 그런데 남편은 너를 안 때린 거고 그러다가 이번에 확 터진 거지 한 번에 그지? 그동안 안 쳐맞아 봐가지고 사람한테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랐겠지? 그래 이첨에 맞아보니 어떠냐? 좀 아프냐? 이제 알겠냐고 그 그지 같은 고통을 6번 이쯤 되면 순이 정신 차리라고 뺨 후려친 거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7번 신체적 약자인 여자아인데다가 아내를 때렸다고? 죄송한데요 안전이별 아니 안전이혼하세요 이혼 가정 자식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들 정신 건강에도 더 좋은 거라고요 감히 만삭인 아내를 두고 담배로 뺑뺑 뻑뻑 펴대는 남편 아빠?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혼하시라고요 8번 아니 지가 먼저 선빵 날리고 남편 얼굴 미쳤으면서 끝까지 남편이 얼굴에 먼저 손을 댔다고 하네? 끌 끌 끌 끌 뭐 그러니까 너는 남편 얼굴을 손이 아니라 발로 밀쳤냐? 대댔스니 아니 제가 먼저 등을 때린 거야 맞죠 맞지만 얼굴에 먼저 툭 손댄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라고요 9번 아니 여기 댓글들 다 왜 이래? 여자랑 남자랑 힘이 전혀 다르잖아 뭐 선빵 치면 맞아도 싸다는 이런 소리를 왜 하는 거야? 그러면 어린애가 먼저 때렸다고 성인이 풀파우러 가게도 되는 거야? 남자는 여자를 때려서 죽일 수가 있지만 여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근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주먹질이 동일선상에 놓인단 말이냐고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? 댓글 아 이게 뭔 또 개소리야 남녀를 떠나서 선빵을 날린 거면 지도 똑같이 쳐맞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10번 야 있으니 끝까지 거지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니가 먼저 폭력 써놓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막상 쳐맞으니까 너무 아프고 억울해 미치겠어? 남편이 머리를 툭툭 쳤다며 그러면 너도 똑같이 툭툭 치긴 해야지 왜 얼굴을 공격해? 어? 그러니까 니 아구창이 돌아가는 거야 끌 끌 끌 끌 저는 이 후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킨 게 맞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도 했죠 그런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론이 안 돌아서느냐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선빵은 진리다 임팩트가 너무 세 사람들이 선빵은 용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